네 군인 위천에 어제 1박을 했는데요. 벌써 산란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부분 산란 막 한데요. 왠지 활성도가 좋아요. 몇몇 안 오시는 분들의 조항을 보면 고개가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 산란 전이니까 또 움직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산란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았답니다. 막 알도 막 나오고 소리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절이 2주, 3주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20일, 17일이면 3월 중순경이라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붕어의 손맛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손님들이 다들 산란 전에 움직임이 활발했다. 산란하러 올라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이번 주가 피크. 다음 주 더 피크일 것 같네요. 한 달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군입이천의 붕어를 이야기합니다. 저수지도 비슷하겠죠?